Q. 연예인의 첫 장면 어서오세요. 검은색 테이프 테이프 위주로 모여서 많이 모여서 포토 진행하겠습니다. Q. 연예인의 첫 장면 오른쪽부터 포토 진행하겠습니다. Q. 연예인의 첫 장면 중앙도 한번 봐주세요. Q. 연예인의 첫 장면 한 번 봐주시겠습니다. 네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 팀 인사 부탁드릴게요. 둘 셋 안녕하세요. 늘 푸른 소남입니다. 오늘 너무 귀여우세요. 오늘 준비한 노래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귀여우신거죠? 네 오늘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넘나 좋은 것 무대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저희도 넘나 좋은 것 노래 너무 좋아합니다. 너무 신나요. 너무나 너무나 네. 그 다음에 포인트 안무나 혹시 오늘 드림 콘서트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게 있다면 짧게 한 번 보여주세요. 오늘 드림 콘서트를 위해 저희가 또 귀여운 부분이 추가가 되었어요. 안 그래도 귀여운데 안 그래도 귀여운데 네. 그 부분 어디 누가 한 번 보여드릴까요? 네. 부르면 의진씨가 보여주세요. 짧게. 하나 둘 셋 넷. 하나 둘 셋 넷. 좋아 하. 좋아 하.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. 어머 어머 어머. 너무 귀여우시네요. 좋아 하 좋아 하. 너무나 좋은 것 이후로 굉장한 그런 귀여움인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오늘 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? 네. 저희가 또 오랜만에 무대를 서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큰 무대. 그래서 팬분들 빨리 만나고 싶어요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네. 팬분들도 지금 채팅장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. 그럼 무대에서 정말 멋있고 예쁜 무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. 지금까지 늘 푸른 소나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좌측으로 퇴장하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좌측으로 퇴장하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